뉴하트 선교교회와 나눔의 교회는 서로 힘을 합해 스토니브룩 대학교에서 5분 거리에 교회를 개척하고 1월 28일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민철 목사는 스토니브룩 대학교 출신으로 대학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이번에 개척되는 교회는 서포 카운티에 거주하는 영어권 한인과 다민족들을 섬기게 됩니다. 개척예배에는 20여 명 정도의 개척교회를 섬길 성도들을 포함하여 100명이 참가했습니다. 정민철 목사는 1년간 요한복음을 성경공부와 설교를 하며 대학교 때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개척예배 설교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힘차게 선포했으며 석태준 목사는 격려사를 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목요일에는 선교관에서 오피스를 오픈하며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기도회 및 성경공부가 진행됩니다. 주일 오후 3시반부터는 정민철 목사와 3명의 전도사들이 돌아가며 주일 예배를 인도합니다.